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영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우리 모두가 이해하는 유전특강의 가장 마지막 강좌인 바로 가계도편, 이 가계도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고자 하는데요. 선생님은 원래 가계도 시리즈라고 해서 기존에 한 몇 년 전에 만들었던 강좌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가계도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작조차 못하겠다. 그런데 막상 가계도를 한번 정복하고 싶은데 이 가계도를 정복할 만한 강좌가 많이 없는데 선생님이 어떡하죠? 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만들어줄게 라고 해서 가계도 시리즈 강좌를 만들었었는데요. 그 강좌가 아직까지도 반응이 좋긴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가계도를 접근하는 것조차도 못했다가 가계도 기초편을 듣고 와 이거 할 수 있겠는걸? 그리고 가계도 기초 문제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가계도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구나. 출제 유형도 판단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가계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얻게 됐던 강좌가 선생님이 예전에 만들었던 가계도 시리즈라고 하는 시리즈 가계도 강좌였었는데요. 이제 선생님이 한번 제대로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업그레이드 한번 해야 되지 않는가 라고 해서 모두가 이해하는 유전특강의 맨 마지막을 가계도 편 해서 가계도 시리즈를 최신에 업데이트 되었던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제대로 만들어지는 강좌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강좌 안에서 선생님 그러면 저는 예전에 있었던 가계도 시리즈 강좌를 듣고 와야 되나요? 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고요. 이 가계도 편 안에 가장 먼저 첫 번째 1강 가계도의 기초 편이라고 얘기해서 가계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가계도에서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이 상염색체로 유전이 되는 가계도 또는 X염색체라고 얘기하는 이 X염색체 위에 형질의 유전자가 있어서 전달되는 가계도 그리고 상인지 성인지 그리고 우성인지 열성인지 이들을 판단하는 이런 내용들을 가계도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라 선생님이 1강에서는 가계도의 기초 편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될 거고요. 가계도만 있었을 때는 아주 옛날 문제는 가계도만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풀렸거든요. 가계도만 가지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에는 가계도를 점점 줄이고 가계도의 크기나 사이즈를 좀 줄이고 대신에 이 안에 조건들을 넣기 시작합니다. 자료를 분석하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료를 분석하는 힘에서 DNA 표를 보는 것, 그 안에 지문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문구들을 보는 것 이런 자료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지문 분석이라고 해서 이 분석과 관련된 걸 기초 문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1강에서는 가벼운 마음으로 선생님 저는 가계도 하나도 모르는데 괜찮습니다. 알았죠? 대부분 가계도를 다들 어느 정도 끌어올려 놓은 상태로 접근하지 않거든요. 지금이라고 할지라도 가계도를 포기하지 않고 이 강좌를 먼저 시작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 선생님이 첫 번째 1강에서는 가계도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하고 두 번째는 기초 문제에 나왔던 아주 중요했던 표들이긴 한데 바로 기초 문제로 훅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계도 문제 외의 조건, DNA 표를 보는 법이라든가 아니면 그 안에 들어있는 지문 안에 중요했던 문항, 즉 글들을 해석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고 세 번째 들어가서 최근에 있었던 기초 문제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서 아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는 거구나. 엑시엄색제 연관되어 있다고 얘기한다면 이 연관에서 포인트는 이렇게 잡아내는 거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있었던 기초 문제들까지도 가계도의 전체적으로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그리고 수능의 가계도 중에 도대체 이 수능의 가계도는 도대체 언제 적에 즉 6월 평가원이나 9월 평가원 누구랑 닮은 상태로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선생님의 학년도를 보여줘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가계도를 아 포기하지 않아도 되겠다 가계도를 한번 맘먹고 시작해도 되겠다 라고 하는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강좌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여러분들은 교재 굳이 없다고 할지라도 선생님이 첨부 파일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할 거다 보니까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가계도를 한번 시작해 볼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들어오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가계도를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초 문제 안에 들어있는 제대로 된 좀 어려운 난이도 높은 기출 문제도 풀어보시고 또 파이널이라던가 아니면 유전의 심화 강좌를 통해서 가계도를 좀 더 다져 넣어도 되겠죠. 그 첫 번째 시작은 이 강좌 모두가 이해하는 유전특강 가계도 편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딱 알맞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선생님과 함께 가계도마저도 같이 한번 끝까지 저와 함께 한번 달려나가 봅시다. 여기까지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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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